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선관위는 최후방어선까지는 양보를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특별위원회 이런 명단을 보시게 되면 김상훈 위원장 이만희 여러분들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전복민 의원 어깨에 정말 이제 4월 10일 총선과 대한민국의 명운이 지금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kbs가 1월 16일 날 방송을 했네요. 1월 16일 날 1월 16일 날 방송에서 이게 1월 16일 날 9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했으니까 선관위 내부에 뭐가 돌아간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여전히 16일 날 보도가 국힘의 주문이 떨어진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투개표 방식 논란 여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갖고 있어야 모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성공하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2판 4판으로 안 하겠습니까 협조 안 하죠. 협조 안 하는 겁니다. 협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준구님이 선거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선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최준구님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방문하시면 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관리관 한 사람이 같은 날 두 군데에서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상에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도장 이미지를 넣어서 인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kbs가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앵커의 멘트하고 기자의 리포트를 이렇게 보면 요약을 참 잘했습니다. 이 조작을 잘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시해서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58조 사망일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인쇄 날임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대부분 판례를 근거로 관인 인쇄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통과된 2014년 1월 17일 날 법이 여러분들 국회에 통과됐을 때 바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모법인 국회의 여러분 입법을 다 무력화시키고 지금까지 불법적인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 12월 달에 대부분 판례까지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요.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망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이게 2014년 1월 17일 날 강제조항으로 국회에 통과되자마자 엿먹으라 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입법권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사망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한 겁니다. 인쇄 날인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인쇄 날인이 등장하면서 투표지가 정품임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감시 견제기능을 다 박탈시켜 버린 겁니다. 이 선거 문제를 아주 잘 아는 석종대시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쇄와 날인은 다른 것이고 공직선거법 사전투표관리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2014년 1월 17일에 강제지근 후 국회에 법제화되자마자 그날 중앙선거관리내가 인쇄 날인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하면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켰다. 모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규칙이나 선관위 규칙은 다 모법 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나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제대로 이루지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이 인쇄 날인이 이제 선관위 측 주장대로 관철이 되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